해원은 중국 동진의 여산에 주석했던 고승이다. 수대 전경사의 승려였던 해원과 구별하여 여산해원으로도 불린다. 중국 불교계의 중심적 인물의 한 사람이다. 속성은 가시로 어려서 유교의 오경과 도가의 노장의 학문에도 통달하였으며 나이 13살에 외숙부 영호실을 따라 헉 낙등지에서 유학하였다. 354년에 남쪽으로 내려가 유생 범선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세상이 어지럽고 길이 끊겼다. 그때 도안이라는 승려가 태행항산에서 불교의 학문을 널리 펼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침내 길을 돌려 그를 찾아가 만났고 도안의 인격이나 넓은 학식에 탄복해 도안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문화에 있으면서 반야경 등을 청에 들은 뒤에 출가를 결심하였다. 그의 나이 21세 때였다. 358년 해원은 도안의 명을 받들고 형주로 가서 축법태를 찾아가 병문 하나였고 그곳에서 도항의 신무회에 대한 견해를 논파하였다. 나이 24세의 지앙시에 올라서 장자의 견해를 인용해 불교의 쉬쉬앙 이리를 설명하고 미혹한 것을 분별해 깨우치게 하였다고 한다. 361년 연예는 도안을 따라 왕옥산으로 들어가 몇 년 동안 각지를 돌아다녔고 366년에야 양양에 와서 20년을 주석하였다. 건원 14년 전진의 부견이 양양을 침공해 스승 도안이 태수 주서에게 붙잡혀 장안으로 연행되고 해원도 스승과 헤어져 남쪽으로 내려왔고 강남의 홍교에 이르러 후베이성의 형주 상명사로 옮겼다. 이때 도안의 나이 45세였다. 그 뒤 장시성의 심양에 이르러 여산으로 들어가 서림사 즉 훗날의 독림사에 주석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30년 동안 해원은 한 번도 산을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해당 사실을 토대로 창작된 호계삼소 위고사로 알려져 있다. 해원이 주석했던 여산동림사 융안 5년에 인도의 승려 구마라습이 관중 땅에 들어와 국사로서 후진의 수도 장안에 들어오게 되고 해원은 구마라습과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며 새로 출간된 경전에 대한 의문점 등을 이야기하였다. 그 서간을 모은 것이 대승때 위장 이다. 원흥원년 해원은 동지 123인과 함께 여산산중에 반야때에 있던 아미타불상 앞에서 연불실천에 서원을 세우고 백년사의 조로서 모셔지게 된다. 다만 해원의 연불행은 후세의 정토산부경에 기초한 전수연불이 아니라 반주산매경에 기초를 둔 선관과 같은 선종수행법과 같은 것이었다. 또한 당시 여산을 포함한 장강중류 유역의 패자로 군림하던 환현에 대해서도 불법은 왕법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문불경왕자론이다. 승려로서 계율을 굳건히 지킬 것을 강조한 해원은 계율의 정비에도 힘써서 십송률 위번역 및 보급에도 힘쌌다. 이때 승려 가리파가 아비담심론 사권과 삼법도론 이권을 불타발달아가 수행방편성경을 번역하였을 때 해원은 이들 경전에 모두 서문을 써주었다. 천축에서 단마르지가 왔을 때 해원은 자신의 제자 다몽을 보내어 그가 십송률을 번역하는 것을 도왔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